마루, 잘못했으면 손 줘. 안 했어, 너? 아니, 구분 아닌데. 너 안 했어? 흰자 보이는 거 왜 큐냐? 이거 왜 누가 먹었냐고? 누구야? 너야? 너야? 야, 나... 나 두 조각 먹었어. 나 두 조각 먹고 잠깐 편의점 갔다 왔는데 이렇게 됐어. 아니, 이게 누구냐고! 뭔데? 왜 치킨 다 먹었어? 순살 치킨! 안 해! 아빠 오랜만에 야식 시켜 먹는데! 너 계속 먹고 싶냐? 표정만... 아빠 진심이야. 장난해? 이거 누가 먹었어? 너야? 너야? 이거... 입 주변에 냄새 맡으면 날 텐데? 한 번 맡아봐. 봐봐. 입 벌려. 너 이 새꺼야. 하하하하하하 맛있니? 하하하하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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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구리야? 어. 내가 이래서 진동을 한다. 하하하하 내가 네 사료 안 건드리잖아. 너 왜 건드려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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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있어? 미스 났어. 뭐냐? 일로와. 하하하하 호두는 아닌 것 같아. 호두 좀 밀어봐. 호두 냄새 안 맡아가지고. 호두 일로와. 호두 같이 먹었니? 호두요. 냄새 좀. 러블러. 아이. 하하하하 나노먹었네. 같이 먹었어? 하긴 야 그 양이 그렇게 많은데 혼자 먹었겠냐? 나노먹었네. 너 뭐하고 있었어? 잤어.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우 야 잘 먹었네. 한 일주일을 안 먹어도 되겠다. 그치? 마루. 하하하 아니 잘못한 줄 알면서 왜 먹었나? 죽이기야 하겄어 이런나? 하하하하 쫓아내기야 하겄어. 그런 얘기 있던데.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. 하하하하 야. 야. 하하하하 야. 아 쟤 진짜 말 알아듣는 것 같아. 아빠 뭐라고. 야. 지금 혼신을 다해 미안한 척 하고 있잖아. 먹을 땐 즐거웠지 너. 눈 번쩍 하면서 먹었겠지. 착착착착. 아니 김화수 남순. 엄마가 어떻게 알았지? 야. 이게 근데 평소에 눈 진짜 잘 쳐다보면서 이럴 땐 안 쳐다보다가. 눈도 안 펴거든. 그니까. 진짜 자기가 뭔가 잘못한 거 알아. 마루. 잘못했으면 손 줘. 손 줘. 잘못했어. 안 했어 너? 아니 구나인데. 너 안 했어? 신다 보이는 거 왜 이렇게 했냐. 아. 잘했다. 가루 닉. 그 와중에 네가 흐린 가루 막 먹는데. 난 안 돼. 안 돼지. 호대야 너도 먹었잖아. 너 입에서 진동을 해. 넌 믿었는데. 그.. 그치. 얼마나 달청을게. 갈증 나갔지. 다이어트할 건 얘인데. 다이어트할 거야. 다이어트할 거야. 다이어트할 거야. 다이어트할 거야. 다이어트할 거야. 다이어트할 거야.